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칼럼을 읽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문제점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런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많은 비교 대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에 기구하는 그런 칼럼을 보면 여전히 아주 매섭고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찾기 궤뚫는 그런 종류의 논조를 펼칩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지금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 있는 국민들 생각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정치 지도자로 믿고 있는가. 참 간단한 문장이지만 대단히 매서운 그런 문장입니다. 대통령을 믿고 있는가. 정직과 진실이 과거보다 정대했다고 인정하는가. 두 가지 모두에서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분이 적을 겁니다. 다시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안함에서 아들을 조국에 바친 한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물었다. 누구의 소행인가 하라고. 그 물음은 아직도 남아있다. 정부의 입장 이전에 대통령의 진심을 듣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에게도 왜 그랬냐고 물어야 된다. 대통령은 기념식 때마다 국민에게 많은 언약을 한다. 그러나 그 결과와는 일치하지 못한다. 이런 불신은 국내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참 단호한 그런 질문입니다. 대통령을 믿고 있는가. 얼마나 생각하는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정직과 진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졌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참패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가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이 패배한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심판한 겁니다. 아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주요 인사들에게 믿음은 있는가. 그 질문을 이 칼럼을 보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영석 명의 교수의 주장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 책임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믿는 국민이 있는가. 너무나 빼앗은 그런 질문입니다. 지배층들이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마 대단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정의이고 다른 정권이나 너희들이 한 일은 모두 불의라는 자세에서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하기 힘들죠. 다시 김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상식은 버려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뛰어들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유권정의 무권불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정치존립의 기반인 정의는 우리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다. 얼마나 나이 드신 분이 이 나라가 가는 길이 딱 했으면 이렇게 격한 표정을 쓰겠습니까. 유권정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정의가 되고 무권불이 권력을 잇게 되면 불의가 된다. 얼마나 당찬 그런 질책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정의고 권력을 갖지 않은 부정이다. 그럼 다시 공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절대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특히 100세를 넘으신 분이 무슨 사적인 욕심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김 교수님의 질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에 있다. 인권은 휴머니즘의 핵심이다. 유엔과 전 세계가 인권은 현재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는다. 인권.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인권. 그 인권 영역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간애가 보장되는 인권운동은 인류의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동포를 위한 절체절명의 의무이다. 그런데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북한 정권을 위해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유엔과 자유세계의 기준으로는 한국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선진국 대열에서 밀려난 지가 오래되었다.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휴머니즘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인권은 참 많이 후퇴했죠. 정말 같은 동포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래에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면서 물질적 그런 성장 외에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은 저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겁니다. 대단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노치식인이 아주 갈고 닦은 그런 글솜시와 시국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에게 단호하게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지적한 김영석 명예교수의 그런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